네, 유명인사주 풀어볼 시간이죠? 네, 사실은 오늘은 누군가요? 오늘은 댓글에도 좀 나왔듯이 아이린 네, 아이린 네, 갑질 논란에 기사가 계속 뜨는데 왜 이런 게 떴나요? 저는 연예계 쪽에 관심이 별로 없어가지고 저도 잘은 모르는데 누군가가 이제 SNS에다가 그 아이린이라고 오늘 안 썼는데 쭉 글을 썼어요 그래서 막 갑질을 했다 막말을 했다 이런 식으로 쭉 써가지고 해시태그로 약간 아이린을 이렇게 저격하는 듯한 그런 거를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걸 또 내치는데 찾습니다 찾아서 이거는 아이린이다 이렇게 하니까 또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또 글을 쓰고 아니면 조화를 누르고 이렇게 돼가지고 결국에 이 아이린이 대국민 사과를 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아까 간단히 찾아봤는데 뭐 스타일리스트에게 갑질을 했다 그리고 뭐 원래 인성 논란이 많았다 뭐 이런 말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분이 어떻길래 이번에 갑자기 이렇게 됐나 싶어가지고 우리는 뭐만 잘못하면 좌우춤 같아요 네, 어떤가요? 그럴 것 같긴 한데 제가 그래서 프로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네, 아이린 본명 배주현 91년 3월 29일 91년생이니까 지금 딱 서른이죠? 서른이고 벌써 서른이네요 이분이 늦게 데뷔를 하셔가지고 스물 한 여섯인가 이 분인가 아이돌이라 어린 줄만 아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렇고 대구지칼씨 북구에서 태어나셨고 분성 배씨 158cm 225mm 그럼 뭐예요? 225mm 발사이즈 발사이즈 아, 이걸로 뭐 토익점수를 예측할 수 있어서 그럼 모르겠는데 갑자기 발사이즈를 인터넷에 이렇게 나와있어요 255mm요? 네, 225mm 아, 25 깜짝이야 네, 255mm는 아니고 25mm 부모님 계시고 여동생 있고 대구 인지초등학교 우남주학교 황남고등학교 조교는 없고요 SM 소속이고 포지션은 레드벨벳의 센터 리더, 메인 래퍼 서브 보컬, 리드댄서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가수야? 네 2014년에 레드벨벳 싱글 앨범 해피니스로 데뷔를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무슨 일이 있어서 이렇게 3월 29일날 잡으니까 낭력으로 잡았거든 네, 낭력으로 심리, 심미어, 무술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그럼 5시로 잡았지 낮 12시로 얘도 좌우층 맞는 거지 그런데 왜 그러냐면 얘가 토요일 주기 때문에 토요일 주기 때문에 화라는 글자가 얘한테는 인성이야 명예라든가 이런 거란 말이야 근데 오늘 명예가 깨졌잖아 명예가 깨졌다 그래서 5시로 잡았어 나도 12시로 잡았어 그래서 좌우층이 얘도 맞는 거지 그래서 그런데 이게 합을 하고 있어서 좀 덜 맞아 덜 맞아요? 지금 엄청 많이 받는 것 같은데 더 이상 다른 일은 안 일어나 더 이상 딴 일은 안 일어나 다 아니라요? 근데 지금 이분이 광고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이제 다 내리는 추세고 다 억울해지고 있네 큰일이구나 엄청 큰일인데 지금 영화가 개봉하기 직전에 지금 미뤄졌어요 어 그래? 올해 같은 경우는 돈이 안 되지 돈이 안 된다? 올해 그러니까 돈을 많이 손해를 볼 거야 돈에 문제가 생긴구나 문제가 생긴구나 그렇네 이미 지금 손해를 보고 있으니까 그렇지 그렇지 그렇죠 사주폼은 좀 어떻습니까? 이분이 또 예쁘다 얼굴이 예쁘다 이런 거 되게 유명하거든요 맞아요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 아니 사주에 그런 게 나온다고 했잖아요 전쌤 근데 얘는 예쁜 사주는 아닌데 고친 것 같은데 아 그래요? 꼭 그래요? 톤데예요 톤데 뭐 다 고쳤는데 뭐 이건 토면 왜요? 토면 왜? 톤은 모양을 만들잖아 톤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 봐봐 자 톤은 봐봐 톤을 변형해서 만들 수 있는 게 가장 큰 게 뭐야 대표적인 게 그릇이잖아 네 그릇은 뭘로 만들어 흙으로 만들잖아 꽃병도 만들고 접시도 만들고 밥그릇도 만들고 여러 가지 않아 흔한 토고는 뭐든지 변형시킬 수가 있어 그러니까 얘가 예쁘다는 얘기는 토란 변형이 됐다는 얘기지 얼굴이 근데 옛날 사진도 예쁘네 원래 예쁘던데 유전자 잘 타고 났겠지 근데? 그러면 안 고친 거잖아요 뭐야 아니 내가 뭐 고쳤겠는데 그래요? 손 댔어 근데 요즘에 뭐 손 안 되는 연예인이 있나요 그렇지 안 되는 연예인은 어디지 뭐 그건 그렇겠지만 많이 되는 연예인이 있고 조금 되는 연예인 얘는 깎아내기만 한 것 같은데 깎았다고요 전체적 윤곽만 좀 한 것 같아 그게 제일 큰 거 아니에요 아 그래? 아니 전체적 윤곽만 잡은 것 같아 눈꼽이 제일 쉬워요 쌤 몰라 난 그런 거고 관심이 있어서 어쨌든 그럼 또 뭐 연예인이 될 팔자거나 뭐 이런 게 있나요? 연예인으로서 뭔가 더 성공할 뭐 그럴 것 같진 않아요 아 그래요? 뭐 지금도 성공한 거 아니야? 뭐 성공한 거죠 사실 근데 얘는 보니까 활동성이 이제 줄어들겠는데 점점 아 근데 올해는 큰 문제 없어 내년에 더 시끄러운데 내년에 왜요? 또 형이나 충이나 내년에 뭐 얘가 신미년의 생이니까 내년에 충미충 맞고 축술형 맞고 내년에 아주 시끄러워 더 시끄러워지겠네 올해보다 축술형까지 내가 옛날에 그런 얘기도 했었잖아 가끔 보면 올해보다 이 사람 내년에 더 나쁘겠어 나경원 그래 그런 얘기 했었잖아 이 양바도 그렇겠는데 나경원 사줍니까 그러면? 아니 나경원 사줍니까 나경원도 고쳤구나 그건 뭐야 아니 이제 형도 충도 다 오는 그렇지 내년에이지요 내년에 시끄러워지겠다 지금 터진 거 같고 내년에는 완전히 끝나게 할 수도 있겠는데 가서 그만둘 수도 있겠네 진짜로? 세게 맞았구나 오시가 아니어도 오시가 아니어도 이렇게 큰 일이 있네요 끝났다고요? 그러면은 레드벨벳이 아이가? 네 요즘 유명한 것이 아니 레드벨벳이 요즘 뭐 북한 아니죠 어디야 저기 저번에 북한에 갔다 갔잖아요 아 북한 말고 저기 어디야 거기 어디 거 왜 거 거 빌보드에서 있는 애들이 블랙핑크 블랙핑크고 아 레드벨벳하고 아 다르구나 이름이 이상이 많이 차이 납니다 많이 차이 나는데 미안하다 떨어지겠구나 난 가수를 모르니까 요즘 가수들 네 글자라는 게 비슷하잖아 그렇구나 레드와 블랙 색깔이 있는 것도 비슷하잖아요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군요 아 말도 안 되는 거야 뭐해 어쨌든 헷갈리셨다니까 이유를 찾아드린 거죠 아 네 근데 북한도 갔다 왔어? 그때 갔다 왔잖아요 같이 그래서 뭐 붉은 융단 이렇게 소개했대 웃기네 북한식으로 북한식으로 한국말 잘 썼네 그리고 또 특징이 또 있나요? 사주에서 사주에서 특징이 그 다음에 형제 간에 비세가 좀 있네요 비세? 뭐 죽었겠지 뭐 그렇구나 이분이 그전에는 연습생을 엄청 오래 했거든요 그런 거 좀 있습니까? 지금 한 21 관에 관하고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항상 얘는 될 듯될 듯하면서 안 됐다가 된 거예요 될 듯될 듯? 네 고생 많이 했을 거예요 그건 인정 그럼 연예인이면 보통 식상으로 제주로 먹고 사는 직업이잖아요 근데 뭐 회사 일이니까 소속이면 그걸 또 관으로도 그렇죠 관으로 봐야죠 그럼 뭐 식상은 잘 돼 있나요 혹시? 뭐 그럼 그럭저럭 잘 돼 있어요 그럭저럭 그럭저럭 근데 말하는 게 싸가지가 없겠다 어 그게 나와요? 어떻게 내가 그럼 하늘에만 떠 있거든 땅에 내려와야 되는데 말하는 데 싸가지 없겠는데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난리가 안 나오네 아 그래? 네 네 막 내뱉는다 막 질러대 오 인성 논란이지 그것 때문에 나오는 거 아 그래? 사주에서 보니까 얘는 식사에 난 글자가 금인데 막 질러야 돼 그냥 날카롭게 아 그게 지지에 안 내려와 있으면 또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나요? 대박 그렇구나 그럼 이분은 원래 그렇게 된 거네요? 어 그렇게 생겨 쳐먹은 연인 연인은 아니고 네 그렇게 생겨 먹은 지지바 그러네 그럼 그게 안 바뀌겠지 안 바뀌지 어떻게 바뀌어 원판이죠 원판 인간이 바뀌는 거 봤어 와 그래서 더 큰일이 난다? 그럴 수 있죠 그렇죠 이게 잠깐 실수면 옛날 것까지 인성 논란이 옛날부터 있었다 뭐 이런 말이 안 나왔을 텐데 그러게 아무래도 오시가 맞을 수도 있네요 어찌됐건 충이 나면서 맞으면서 뭔가 이게 드러나는 거 그렇죠 남에게 보여지는 거 자기 본 모습이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얘는 변 그리고 따서 진짜 사과도 금방 할걸? 그래서 금방 사과했어요 외근에는 토잖아 아 분위기를 봐서 이게 아니다 싶으면 빨래 텐세 전환을 빨거든 하지만 내년에는 충과 형을 더 맞아서 더 맞는다 더 커진다 더 커진다 은퇴 은퇴 인간은 사람들은 그리고 있잖아 연예인들이 한 번 찍히잖아 그럼 못 태어나오더라고 웬만해갖고 근데 그렇다고 아이린이 예쁜 거 저도 아이돌 잘 모르는데 예쁜 예쁜 아이돌 이렇게만 알았어요 왜냐면 레드벨벳 멤버를 다 아는 게 아니지만 아이린은 워낙 예쁘다는 걸로 근데 뭐 딱히 노래 실력이 어떤지 춤을 잘 추는지 이런 거 사실 몰라요 제주에 관해서 알 길이 없고 얼굴 예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찌됐건 여기서 인성 논란이 생겼으니까 뭐 사실 되게 밝고 일어날 만한 일이 또 없을 것 같아요 내가 항상 느끼는 건데 이 PD가 이걸 가져와서 하긴 하는데 내가 제일 풀기 싫어하는 게 뭐지 연예인 사주 그렇지 내가 연예인 사주 제일 풀기 싫어하잖아 우리가 이렇게 걱정해주는 게 웃긴 거야 걱정하는 건 아니에요 걱정 안 합니다 네 걱정하는 사주 그냥 궁금하니까 한 번 보는 거죠 재수 없어 하여튼 누가 연예인이 왜요 나 그냥 연예인이 싫어 그럼 걔들은 자기의 본 모습이 아니잖아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거지 그러니까 미디어가 만드는 일종의 허상이잖아 허상에 우리가 돈을 주고 뭐 그걸 사는 거잖아 하지만 저희는 이제 사주 방송이니까 사주를 일반인 사주만 말고 그냥 사람들이 관심 있는 사주가 어떻길래 저렇다 이렇게 풀어보는 재미가 있으니까 저희가 걱정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 그럼 걱정 안 하면 돼요 전혀 걱정 안 해요 말하는 거 졸아싸가지 없어 이거 어쨌든 이번 논란도 사주대로네요 그렇네 놀랐습니다 무섭네 사주가 이렇게 다 나옵니다 여러분 말을 싸가지없게 하는 것도 나오는구나 처음 알았네요 그러게 사주에 그런 게 있다니 식상이라는 글자가 어떻게 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행동하고 보여지는 모습이 보여지거든 식상에 어떻게 그렇게 하면 또 저걸로 들어가야 돼 길게 들어가야 돼 아쉬운 건 나한테 그냥 공부하면 댓글 달라고 그래 얘 보고 달라고 그래 내가 만약에 얘가 나한테 찾아온다 그러면 내가 뭐라 그러겠어 내년에는 도망가 있어라 내년에는 일을 한 1년간 은퇴하고 있어라 선생님 만약에 그러면 이렇게 내년에는 더 일이 커지니 조용히 있어라 하고 내년을 넘기면 그럼 또 괜찮아지나요? 연예인으로서 피해 갈 수 있나요? 다른 사고를 치겠지 또 일이 있는 거예요? 또 사는 사고를 치지 그럼 결국 내년에 제일 힘들면서 앞으로 꺾여졌다? 아니요 그렇진 않고 일단 아직은 살아있는데 그렇게 길게 갈지는 않아요 그냥 계속 수그러든다? 더 일어날 일은 없다? 네 그렇네요 그렇다네요 그렇군요 앞으로의 동향을 한번 지켜보죠 네 네 네 네